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스웨지어 운하의 외곽에 대기하고 있는 선박수가 무려 200척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내 언론사들은 속속 스웨지어 운하에서 발생한 대형 하물선의 좌초사건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에버그린 선사의 대만 국적입니다. 소속인 에버기븐호가 좌초된 것은 23일이 1일입니다. 당신은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 걸리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선박들은 항로를 바꿔서 아프리카 희망보험을 선회하는 그런 항로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일주일 이상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이탈리아의 근처에서 좌초됐던 크루저선 코스타 콩고르티아호의 인양작업을 주도했던 해상인양전문가 니콜라 슬로운 선장은 좀 더 솔직하게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양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과제인 모양입니다. 그는 이런 설명을 다하는데 그 설명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꺼덕거리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배의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는 천천히 처지기 때문입니다. 선박은 유연성이 뛰어나지만 한 번에 한 곳에 많은 하물을 싣고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박은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엄청난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좌초와 같은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머무게 되면 배가 천천히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집트 운하당국과 협력해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보스칼리스 사의 팀은 좌현부근의 모래와 진흙을 파내서 배외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작업인 모양입니다. 상황이 이제 악화되자 마침내 이집트 대사관 이집트 주재 미국 대사관의 그런 권유로 인해 가지고 미 해군이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월 26일자 폭스 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 스웨즈 운하로 파견돼서 대규모 선박 차단 통로를 파헤치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미 파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미 해군은 스웨즈 운하에 현재 좌초되어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복원시키는 작업에 이집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스웨즈 운하에서 이 배를 다시 복원시키는 준설작업에 숙련된 기술자들을 다수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국 방부 대변인은 폭스 뉴스의 질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도 지금 제공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군이 이집트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그런 자존심을 살려서 이집트인들은 스스로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능력으로든 간에 조언을 해서 상황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와 좀 더해서 미국 해군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뜻을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점점 난항을 거듭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국제적인 재난이나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백신을 통해 물론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백신을 통해서 인류가 공동으로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도 수조원에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투자를 단행한 미국 정부의 그런 백신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집트에 전혀 뜻하지 않는 거의 해운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 운하에서 대규모의 하물선이 좌초한 것은 그와 같은 난국을 노력하다가 결국은 난항에 부딪히자 미 해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국 이집트 정부가 SOS를 미 대사관에 쳤고 미 대사관에 미 정부와 미 해군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받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 미국의 건재함과 또 미국의 해결책 제시라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미중 사이에 갈등을 두면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보이고 있는 좀 무리함 이런 부분에서도 서방 선진국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이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건재해야 세계 질서가 좀 더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번 이집트 운하권에서도 한 번 더 그 단초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